형 와서 웃겼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희는 바늘에 두 개 왔어요 저희는 바늘에 두 개 왔어요 바늘에 두 개 왔어요 바늘에 두 개 왔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디 가있게 해요 저희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바다 둘이서 바다 놀러 왔어요 아니 둘이서가 아니지 어쨌든 바늘에 두 개 왔어요 바람 되게 많아요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저 형 봐요 뭐 형 진짜 이상해 형 진짜 이상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들어갔다 와줘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들어갔다 와줘요 저 지금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제주도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에요 저희 하와이예요 하와이 저희 지금 하와이예요 여기 와이키키섬입니다 하와이에 저렇게 한국어가 되게 많아요 하와이에 여기 되게 많습니다 하하 여기 와이키키에요? 와이키키 네?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이키키에요 여러분 와이키키섬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 하와이임 하와이키키섬